평양에서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뜻깊은 기억으로 간직되시길 바랍니다. 한 번 더 밝게 웃어봅시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북쪽 가수들은 다 어떤 성악적인 발성을 하시다 보니까 남쪽 가수들은 이제 자유롭게 하는 창법이잖아요. 막상 합동 연습을 해보니까 발성에서도 그렇고 박자를 이해하는 데서 그렇고 한큼씩 미묘한 차이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. 15분 안에 정리하세요. 감독님. 한 번에 할 수 없습니다. 우리는.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. 이 곡에 나옵니까? 아주 곡에 나옵니다.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하셨고 인천에 도착해서야 내가 어떤 공연을 하고 왔나 실감들을 하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